참외 수확을 시작한 성주해안 농장. 이야, 엄청 큰 거 땄는데? 아, 참외 선배대로 되겠다. 잘 보네. 우와, 예쁘네. 감사합니다. 이야, 할머니 읽고 생겨. 진짜 든든한데? 아침부터 열심히 꼬마 농부와 달린 지소 씨의 속을 뒤집는 사람은? 얼른! 애들 다 일어났다. 빨리 작업해야 돼. 빨리 가! 그래야 농사 왜 집을 묶겠노? 이혼 후 귀농을 살아난 막내딸인데요. 행동 좀 빨리빨리. 엄마 속 터져. 야, 일하라 칼까요? 뭐 또 사진 찍고 있어. 빨리빨리 좀 하지. 엄마 내 참외 주문권 두 개. 그거 인스틱으로 주시나요? 뭐? 아니다. 으이씨.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. 그래, 이거잖아. 그래, 놔두라 그래, 엄마 좀 보게.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. 그걸 본다고 하니까 또 네가 나갔잖아, 지금. 엄마 지금 적으려 하는데. 아, 왜 화를 내고 그래? 손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스타일이고. 근데 후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나중에도 될 일인데. 이게 분간이 안 돼. 그럼 나는 속이 터지는 거지. 저는 느긋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. 엄마가 많이 답답해하실. 그래서 저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고. 오, 예뻐. 티격태격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발 척척. 마음 맞춰 일하다가도 언제 불꽃이 튈지 모른다는 모녀의 농장. 엄마 이거 귀엽게 잘 나왔어. 너무 잘 나왔다. 불꽃 케미가 가득하다는 지소 씨 모녀의 농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